안녕하세요. 귀가 트이는 프랑스어 듣기의 지니입니다. 프랑스어 듣기 실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 듣기와 받아쓰기 딕대학습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음성메시지, 영례방송, 일기예보 등의 2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텍스트 안에 나왔던 어휘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여가생활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딕대 들어보면서 긴 칸 채워볼게요. 잘 채우셨나요? 한 문장씩 확인해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문제 풀어보고 저랑 같이 문제 확인해볼게요. 오! 사실이 아니었네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텍스트 안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들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자세상한 경제입니다. 제가 좋아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